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무듬 꼬치 준비했구요 닭꼬치, 햄떡꼬치, 팽이 삼겹살 마리꼬치, 치즈꼬치, 닭 연골꼬치, 닭 모래집꼬치, 닭 염통꼬치 그리고 함께 먹으려고 킹뚜껑 준비했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매콤한 치즈맛 첫입은 치즈가 быть 아쉽지만 오징어 와우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머스타드 고춧가루 치즈볼 소스도 너무 좋아요 소스는 매운 고춧가루 매콤한 고춧가루 볶음밥은 한때 더 찹쌀떡 처음 먹어보는 게 너무 맛있어요 아쉽지만 이 줄을 때는 썰어서 뭔가 짠맛이 나요 원한.. 제 맛은 엄청 더 쩝쩝쩝 이벤트가 너무 작아서 역시 소스는 핵블락 소스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아삭아삭 양념장 오징어 아삭아삭 나의 맛은 진짜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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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우유 이 파닭꼬치가 제일 맛있어요 이 파닭꼬치 쫄깃쫄깃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Shawl 양념장 제가 뱅뱅을 받는다. 정말 맛있네요. 살짝 뱅뱅뱅 뱅뱅 뱅뱅 정말 맛있는데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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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뱅 뱅 뱅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아삭아삭 새콤달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